경기도 대형 신축건물의 소방시설 공사를 하며 불량 시공이나 허위 감리를 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회부터 9월까지 완공허가를 신청한 33개 대형 신축건물을 점검한 결과 17곳에서 불량 시공, 허위 감리, 불법 하도급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33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한 소방관리업체는 소화기 962개, 스프링클러 서비 헤드 67개가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소방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위법 행위가 드러난 33개 업체 관계자를 전원 형사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 갑님 출발 기업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 waar가 정의 전원 형사 입건을 시위 meaningful